최근에 물가 인상으로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올해는 11월 26일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블랙프라이데이 몇 주 전부터 보통 할인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특히 공급대란으로 할인기간을 앞당겨 고객 분산 작전에 돌입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 블랙프라이데이는 전통적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좋은 대표적인 기간입니다. 특히 노트북의 경우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아마존, 코스코 등에서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온라인에서만 할인이 적용되기도 해 구매 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TV도 블랙프라이데이 대표 할인 품목입니다. TV의 경우 이미 할인가로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이 많은데 월마트는 이미 11월 10일부터 HDR 기능이 있는 삼성 60인치 4K 스마트 TV를 548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는 물가 인상으로 예전만큼 할인율이 크지 않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소매업체의 가격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위브는 아마존과 타겟, 월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0가지 TV 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미 4월에서 10월 사이 가격이 7.4% 인상됐다 밝혔습니다. 연말 휴가 필수품도 미리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업체와 배송업체들은 미국의 공급 병목 현상으로 물건의 배송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연말과 새해 휴가용품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주문하는 것이 할인도 받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방법이라 조언합니다. 반면 블랙프라이데이에 사지 말아야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침구류와 가구의 경우 보통 1월이 최대 할인 기간이므로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포트리반과 웨스트엘룸, 메이시스, 크레이트앤배럴 같은 업체들이 몇몇 제품에 대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하고는 있지만 보통 가구와 침구류는 계절이 바뀌는 시간에 가장 많은 할인을 제공합니다. 겨울 의류도 같은 이유로 봄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겨울 의류의 경우 이제 막 초겨울이 시작돼 판매 성수기인 만큼 대대적인 할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 인상과 공급 병목으로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블랙프라이데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명한 소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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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